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시구를 맡은 홍은수입니다. 오늘 시구를 맡은 홍은수입니다. 오늘 시구를 맡은 신경유입니다. 오늘 시구의 공연은 시구 준비 되셨습니다. 1, 2, 3 3 4번째 중에서 그 모든 분들을 발사해서 출고 야근 자동대의 이 리액션이 되기 위해 박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자동대가 흘리기 시구가 흔들리기 시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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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구 정말 시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꿈에 제가 시구하는 꿈을 꿨거든요.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. 꿈은 반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특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약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멋지게 시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까 불편해서 연습할 때 정말 칭찬받았거든요. 근데 실제 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.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기대 없이 왔거든요.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분들이 되기를 그랬는데 제가 돼서 좀 되게 미안하구요. 어쨌든 막상 시타로 들어세더니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. 순식간에 30초만에 끝나서 아쉽기도 했는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넥센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뿌듯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올해도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왔는데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셔서요. 더 뿌듯합니다. 이 길을 더 받아서 우리 가을에 앞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넥센 히어로즈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